주운 걸 나를 잘 알지도 못 참여서는 컵소숨도 뻔했어 8년, 9년 춤을 배워서 이 정도 추면 진짜 연습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데뷔를 해서는 롱런하는 가수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이돌이 유명한가요? 네 셋째는 유명한가요? 네 실력을 보면 떨어뜨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떨어뜨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라이 양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열심히 배울 마음이 있냐고 네 약속을 했었습니까? 네 정말 약속을 했었습니까? 당신과人의 스타를 보고 합격합니다 成長する姿が見えない方は 그 때에는 멈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전부 분야에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제일 큰 문제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것 같았거든 오늘은 어때요? 긴장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진짜 좀 더 편하게 즐겁게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질은 없지만 많은魅力이 있음으로 마지막까지는 끊지 않는 것 같아서 それ을活고 싶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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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일 잘 맞았어요. 감사합니다. I'm so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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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이 엄청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몸선, 팔선, 다리선 다 정확했어요 쥬니 쥬니 아야카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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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사실 이 여섯 명 중에 실력적으로 가장 뒤쳐져 있던 아야카성은 놀랍게 성장했네요 정말 수준이 높아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성장한 양이 놀라워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아아카성 아아카성 아아아 잘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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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란히 비교해놓으면 정말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요 아야카산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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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lready